060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은, 은 동사는 1999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아티스트 md, 공연 사업, 고음질 오디오 플레이어 및 인공지능 스피커 제조 슬래시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플로는 개인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와 ux를 강점으로 가지며 출시 1년 만에 국내 타프티어 음원 플랫폼으로 발돋움함, 기업개요 대시 음악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에 저장, 휴대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기기 mp3 플레이어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인공지능, ai 및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한 플로 차트, 플로 차트, 를 통해 음원 플랫폼 사업과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 등도 영위함 대시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음원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홍콩과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과 오디오 콘텐츠 제작업체인 주 스튜디오 돌핀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고음질 오디오 플레이어 판매 부진에도 오디오 플랫폼 플로의 유료 가입자 증가와 md 상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 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수직 개선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sk 텔레콤과 플로 이용권 제공 계약을 체결, COVID-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공연 사업 본격 재개 및 로봇 청소기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드리머스 컴퍼니의 시가 총액은 159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05위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상장 주식 수는 5685만 9847주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퍼은 6.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3.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56배, 180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7억원, 마이너스 119억원, 4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0억원, 마이너스 231억원, 마이너스 161억원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20원지 07%사인이고 유보율은 181.2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8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종가는 2,810원이며 주가가 드리머스 컴퍼니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종가는 2,810원이며 주가가 드리머스 컴퍼니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드리머스 컴퍼니은 거래량 13,83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049주, 키움증권에서 3,529주, 삼성에서 2,041주, NH투자증권에서 1,10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107주, NH투자증권에서 1,62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42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250주, 삼성에서 1,1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6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 Columbus acional 관련해서 PageOR 지 5, зап mindfulness 드리머스 컴퍼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lets